모니터릴 파악 모니터 내일리 지요원 속에 선아 책 속에서 나 저 붓 속에서 사랑을 느껴 사랑을 배워 내일처럼 자꾸 가슴 미려 두근두근거려 설레임에 부풀어 올라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아 언젠가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그게 언제쯤일까 어떤 사람일까 상상처럼 비콤하다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하루 종일 웃고 있다는데 세상이 더 아름답다는데 언젠가 나에게도 사랑이 불가 지금 살살 안을 곳에 살고 있는지 도대체 언제쯤 다 만나게 될 런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연은 심각될 런지 모르지만 느낌이 어쩐지 진진 진짜 좋을 것 같아 왠지 영화 드라마보다도 더 멋진 사랑이 올 거야 내일감 언제나 맞지 어서 나타나봐 나는 다 준비가 됐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찾아낼 거야 어디 있을까 보고 싶어 죽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아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하루 종일 웃고 있다는데 추석이 다 아름답다는데 언젠가 나에게도 사랑을 슬픈 scare 속은To 끊어지면 виде 왠지 굿 성공! oh my god oh my god you messed up that second wait really? okay restart restart WOAHHHH I messed that u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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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걸었던 그 길이 분명히 길이 맞는데 오늘은 다른 것 같아